I 집라인은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의 다 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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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준 거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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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is,,. 좋은 작업, new order available oxygen mask huh? good idea it'll filtrate the air and keep you breathing normally in addition to protecting you from toxic gases it'll also help to reduce fatigue from strenuous activity making it easier to keep your balance if it didn't have a limited battery life I'd tell you to keep it on the whole time but it does, so don't 2개 정도는 하자 사다리 아 수리 스프레이가 필요할까? 필요해 라kom 카이를의 결정이 부족하구나 화물 선반에 사다리가 맞네 수리 스프레이 하나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제외하고 사다리 하나 있고 앵커 있으니까 이건 다 필요 없고 이들어가자 여기 녹슨 건 뭐지? 라이플인가? 어? 이따 무거우면 어떡하지? 플루팅을 하나 챙겨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플루팅이 없나? 플루팅이 없네? 제작을 하자 플루팅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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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벅 그 exile 아 마스크 써야 된다 마스크 어딨어? 4번인가? 플로팅 캐리어는 필요 없겠다 그럼 플로팅 캐리어를 버리자 다 챙겼지? 바로 가 플로팅 캐리어 알겠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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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냥 가도 되겠지? 내가 장갑이 있었었나? 7% 괜찮아 파워글러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배터리 충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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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쉽게 보내주질 않네 여기서 충전을 하자 아 카이랄 네트워크 그 생각을 못했네 장비를 하고 케이스 4개인데 총 5개 오 많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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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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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히히히히